안녕하세요. 금덕터입니다. 제 영상 중에 어떤 분이 댓글로 형!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다가 의대가 정말 못하면 어떤 기분 들어요?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. 댓글로 우리 앙금덩이 한 분이 왜 나한테만 물어본 거지? 이게 무슨 의도니? 무슨 의도야? 아니, 확 안 낼게. 말해봐. 무슨 의도야? 자다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야. 내가 의대생 TV? 의대생 달지우? 뭐 심지어 닥신, 닥터프렌즈, 우리동네 상부인과 같은 의사 유튜버, 의대생 유튜버를 다 봤어요. 근데 그 어디에도 그런 질문 안 하던데? 왜 나한테만, 왜 나만, 왜 나는? 전 좀 맞아야 해요. 나도 의대에서 공부는 잘했다고 할걸. 나도 좀 있어보이는 척 좀 할걸. 나도 좀 주작 좀 할걸. 그 홍진호님 아시죠? 야! 야! 이분도! 이분도! 잘한 거야! 잘한 거야! 아시죠? 두 번 말해야 되죠? 두 번 말해야 되죠? 그것처럼 저도 야! 진급도 잘한 거야! 형! 의대에서 공부 못하면은 어떤 기분이야? 라는 걸 답해드릴까 합니다. 일단 가장 처음으로 든 생각은 드럽습니다. 조금 드러워요. 나도 공부 좀 해가지고 나도 나름 이제 한 번에 간 사람이니까 근데 본과를 딱 갔는데 만족할만한 성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. 그때 든 생각은 어? 기분 드러운데? 시험이 반복되고 매주 보니까 본일 일하기가 끝날 때쯤에는 슬슬 이제 내 등수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하게 돼요. 그 있잖아.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던 애들과 비슷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. 그 실험 아시죠? 쥐 5마리 놔둔 실험? 거기서 5마리 놔두면은 한 마리는 일을 안 하고 받아 먹기만 하고 한 마리는 아부를 하고 한 마리는 시키고 두 마리는 일을 열심히 한다.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거와 똑같아. 이 왕노릇한 쥐끼리 모아놓으면 똑같이 한 명은 노예가 되고 한 마리는 왕이 되고 한 마리는 첫 간신이 되고 이렇게 되는 실험이 있다고 하죠.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.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해서 의대로 왔지만 의대 오니까 내가 공부를 좀 못하는 그룹 속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 왜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 잘 안 하고 맨날 뒤에서 시끄럽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. 남중 남고 출신이고 일단 학교를 짜는 건 없었어요. 저희 때는 야자도 의무 없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학교 수업을 째다? 그러면 이제 다음날 병준형 형 나가 학교 선생님한테 입을 찢긴 당해요. 남중 남고에 좀 예전이니까 선생님들이 가차 없습니다. 학교 째다 이러면은 학교 째면 그냥 얘 인생인데 되게 고마운 거지. 다음날 와가지고 진짜 입을 째요. 제가 의대 가서 제가 수업을 째고 있더라고 금닥터 이러면 에 하고 나와요. 나오는 동기 보면은 이제 몇 명 나랑 친한 애들이 있어요. 걔들이랑 같이 나와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그랬습니다. 근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있다가 공부 못 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금닥터 알고 좀 알려주라고 하면은 알려줬어요. 알려주다가 애들이 계속 물어보면은 너무 쉬운 걸 물어보면 나도 야 이게 왜 얘기가 안 되냐? 이렇게 말했거든요. 그거를 똑같이 당했더라고 제가. 의대 가서 1년을 휴학을 했으니까 후배죠. 후배인데 이제 동기죠. 동기에요 동기. 이제 동기들이 근데 야 나 이거 좀 알려줘 하면은 근데 걔들은 동기인데도 제가 선배니까 어 형 이거는 이건데 혹시 이해가 안 되세요? 그래서 제가 어 나 이거 이해 안 되니까 이 부분 알려주라고 하면은 이거 이거요? 이거는 그냥 그건 네 되게 착해. 착하지 않아요? 만약에 내가 진짜 동기들이었으면은 야 꺼져 이랬을 건데 애들이 착해서 알려주더라고 좀 싸가지 없는 애들은 뒤에서 들리라고 말해요. 야 쟤 공부 진짜 못해 이런 애들도 있는데 뭐 그런 애들은 저러는 동기라고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아 의대에서 공부를 못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되게 못되게 굴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래서 영상편지 한번 남길게요. 야 광주 OO고 친구들아 1학년 3반 2학년 8반 3학년 6반 애들아 상처받았으면 미안하다. 우리 광주 OO중학교 애들아 니들은 공부 안 했으니까 미안한 거 없다. 인정하지? 인정하고 인정하자. 와우 저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당장 의대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몸 케어 가족 케어 때문에 지금 미치잖아 성격이 미치잖아 마음이 그럼 성적이 곤두박질 치거든요? 아니 뭐 집이 박살나게 생겼는데 가족이 흩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공부가 뭔 상관이야 근데 여기서 유튜브를 하면은 더 마음이 힘드니까 머리로는 진급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. 막 그런 심리적인 게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.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죠.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잘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걔네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유군부 당하거나 휴학을 한다고 해서 아 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. 그리고 그러면서 한편은 또 저도 한편으로 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있었겠다. 아 갱이들한테 공부만 하면 돼 라고 했던 제가 되게 되게 좀 얄미웠을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 유급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지는 않았어요. 그냥 아 얘가 뭔 일 있나?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내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무시해. 누구 침뺏기야. 아 나 오늘 아 그 집만이라도 공부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.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안녕.